5월 17일 팬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배우 오탕기요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직 찍고 있는데요. 일단 오늘 컨셉이 남성미 넘치는 남자 뭐 그런 컨셉이고요. 바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연 속에서 잘 찍고 있어요. 기분 좋아요. K-Wave 팬 여러분, 이 방송이 많은 나라에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방송에 출연하셨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K-Wave 팬 여러분, 사랑해요.